송래공원의 도롱룡 17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바로 아래에서는 육식잔치가 한창인데 올챙이 한 마리가 배영을 하고 있습니다. 육식잔치를 다룬 영상은 조만간 올리겠습니다.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공기 호흡을 위해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올챙이의 공기 호흡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십시오.